안녕하세요 김나무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토이 박람회에 왔어요. 서울 토이 앤 게임 박람회 토이는 제 주제가 아니지만 그냥 뭐 제 주제예요 제 주제 제 주제 얘 주제예요 연승주 그래도 한번 그냥 구경 왔습니다 뭐 엄청 많네요 뭐 이런 저런 거 클릭 블럭 되게 희한한 거 많아요 여기에 뭐가 되게 뭐지 신기하네 클릭 블럭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건가 뭐야 왜 클릭 블럭이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렇게 막 저기 막 쌓여있는 저런 것처럼 저렇게 만들 수 있대요 되게 신기하네 여기가 요새 최고 인기래요 손오공 터닝맥카드 그리고 카본 나는 근데 뭔지 몰라요 이것들이 어린이들의 세상이네요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데 기다리 아저씨당 아 뭐야 왜 어디로 가 우와 즉석에서 바로바로 네임 스티커래요 우와 이거 이름 뽑을 수 있나봐 우와 나 할래 이거 우와 돈 넣고 막 이런 거 선택하고 출력요형 이름 접고 출력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3개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? 아 그래요? 출력 랜덤이야? 자동 커팅됨으로 2장 출력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절대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왔다 보여줘 보여줘 짱쨍 우와 완전 귀여워 짱쨍 ましょう 피디님께도 뽑았어요 비디오 빌리지 피디님 짱쨍 비디오 빌리지 썬 아 완전 귀여워 짱쨍 짱쨍 프린세스 이런것도 탈수 있고 그러네요 좀 늦게 왔더니 여기 막 다 정리하고 있어 근데 정리한다고 재고 세일하고 있어요 맞아 세일 하더라 완전실나요 이거 완전 싸게 샀어. 이거 다 만원에 샀어. 날아다니는 거. 날아다니는 거 봐. 여기는 이제 다 그거 장난감들이 아니라 무슨 문구 이런 거 파는 거 같아. 여기부터는. 나 이런 거 처음 봐. 14개가 달려있어. 와 개쩌롬. 지금 충격 날아다니는 거. 우와 모래가 되게 신기해요. 뭉쳐지기도 하고 오랜 데 뭉쳐지기도 하고 진흙도 아닌 게 좋네. 이런 것도 또 은근 비싸네. 우와. 저게 뭐야. 그냥 비눗방송을 해. 되게 신기하네요. 이거. 비싸겠다. 기차 온다. 기차. 안녕. 끝날 때가 돼서 그런지 전부 다 이제 막 짐을 빼고 있네요. 요새 한물 갔다죠. 보통 형이. 가와이. 내가 좋아하는 리락코마야. 완전 귀여워. 완전 귀여워요. 구경을 끝냈습니다. 참 어린애들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네요. 하지만 저의 나이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. 하지만 뭐 신기한 것들도 많고 재밌었어요. 그럼 안녕.